오늘 밤 편한 아침식사 오늘 아침에 풍경 밥을 먹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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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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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 지역에서 나온 포도주 입니다. 리에 글라스도 이름이 적혀있네요. 리에 포도주 저기 초록색 문이 와인 창고인데요. 근데 웃기는 거는 여기가 바로 교회 종탑인 것 같아요. 교회 종탑에 와인을 저장하다니 혼자서는 사과에서 신경은 이선 보충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